유닛 12, 12과까지 왔네요 How to draw a giraffe, draw 그리다, 그림을 그리다 할 때 draw죠 How to draw 그리면 그리는 방법, 그리는 법 이런 뜻이에요 A giraffe, 기린을 그리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러면 먹는 방법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How to eat, 먹는 방법 그죠? How to study, 공부하는 방법, How to go, 가는 방법 이렇게 쓰여요 What is the boy drawing? 그죠? 소녀는 What is drawing?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라는 말이네요 What is the boy drawing? Yes or no? The boy is sitting on a chair 그 남자아이는 앉아있어요 어디에? 의자 위에 앉아있어요 아니죠? The boy is drawing, 그리고 있어요 On the ground, 땅 위에다가 뭔가를 그리고 있네요 그죠? Yes, new words A giraffe has a long neck A giraffe has a long neck The coin has the figure 10 The coin has the figure 10 Connect the wire to the TV Connect the wire to the TV 자, 무슨 말일까요? A giraffe, a giraffe, 길인이죠? 길인은 가지고 있어요 A long neck, 길다란 목을 있죠? Neck, neck, 길다란 목을 가지고 있어요 The coin, 이거죠? 이거, coin 동전을 말하죠, 동전은 coin The coin, 코인은 가지고 있어요 The figure 10, 숫자, figure는 이제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숫자 10을 가지고 있어요 커넥트 연결하다 라는 뜻이죠 커넥트 연결하다 연결하다 다로 끝났으니까 얘는 뭐야 동사지 동사 동사가 문장의 질첩에 나오면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 명령하는 말이야 명령문이라고 그래요 연결해라 그 철사를 그 줄을 어디에? tv에 연결해라 여긴 옆에 있지만 주로 tv 뒤에 연결되어 있죠 교육을 연결해야 tv가 나오죠 커넥트 wire to the tv 자 이어서 bees fly in a circle bees fly in a circle 올리비아 holds a maple leaf 올리비아 holds a maple leaf the dog has many spots 자 큰 세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bees fly in a circle 올리비아 holds a maple leaf the dog has many spots 자 무슨 내용일까 bees 벌들은 날아요 in a circle 이건 원형으로 원형으로 원 모양으로 이런 뜻이야 원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요 이런 말이죠 bees fly in a circle 올리비아는 hold hold은 잡다 뭐 잡다 쥐다 쥐고 있다 들다 뭐 이런 뜻도 돼요 올리비아는 잡고 있어요 뭐 를? maple leaf maple은 단풍이죠 단풍잎 maple leaf maple leaf 단풍잎을 들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그 개는 가지고 있어요 many spots spot은 점이죠 점 점들이니까 s가 붙었어 많은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부문에서 how to draw a giraffe 자 giraffe를 그리는 방법인데 let's draw a giraffe let's는 뭐뭐 하자라는 말이죠 우리 많이 배웠어 let's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 let's go 가자 이거 뭐뭐 하자라는 뜻이야 동사가 나와 let's eat 먹자 이런 뜻이야 let's draw 그리자 자 우리 기린을 그리자 이런 말이겠죠 자 첫 번째 draw 그려라 figure eight 자 글자 숫자 팔을 그려라 for a head for 뭐뭇을 위해서 머리로 쓸 머리를 위해서 팔을 그려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draw letter d 이거는 글자죠 글자 letter 글자 글자 d를 그려라 뭐를 위해서 a body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팔은 머리를 머리통을 만들려고 그린 거고 그 다음에 d 숫자 d는 이제 그 몸을 위해서 그린 거예요 다음 두 번째 draw 그려라 letters e letter is 글자 e를 e 들을 l e 그러니까 e 두 개 이상 복수를 바라는 거야 e 들을 그려라 뭐를 위해서 legs 다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connect 연결해라 the circles 그 동그라미들을 연결해라 of the eight 팔의 of는 무모스 이런 뜻이 나오죠 그 팔의 원형들 동그라미들을 연결해라 뭘로 with two lines 두 개의 손으로 연결해라 그 다음에 draw 그려라 two leaves 두 개의 나뭇잎을 뭐를 위해서 ears four ears 귀를 위해서 그려라 라는 뜻이 되겠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그림 그리는 걸 생각해봅시다 let's draw a giraffe 첫 번째로 draw a figure eight for a head 자 요거죠 for a head 머리를 위해서 draw a letter d for a body 이렇게 이렇게 뒤를 그린 거야 그죠 그 다음에 draw a letter is 자 글자 e를 그리래요 글자 e 어디있나 글자 e가 잠깐만 자 글자 e는 아 여기있네 여기 그죠 자 여기에 글자 e가 보입니다 여기 e야 e e 그죠 다리를 위해서 글자 e를 그려라 이거네요 draw letter is flag 그 다음에 connect 연결해라 circles connect the circles of the eight 이렇게 줄로 연결하는 거야 with two lines 두 개의 선으로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그죠 그 다음에 draw two leaves for years 자 여기 나뭇잎을 여기다 그린 거야 귀를 위해서 귀를 만들려고 이렇게 draw two leaves for years 자 다음 또 본문 읽어봅니다 for 네번째는 draw a letter s for a tail draw two v's and o's o 맞나요 음 o 맞죠 for horns draw a mouth nose and eyes draw a line from its head to body draw circles for spots color color all the spots ears and feet now you have a giraffe 오케이 자 이번엔 그럼 또 음 한번 더 읽어봅니다 draw a letter s for a tail draw two v's and o's for horns draw a mouth nose and eyes draw a line from its head to body draw circles for spots color all the spots ears and feet now you have a giraffe 자 글씨는 좀 작아지겠지만 우리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하고 해서 좀 키워봅시다 자 그려라 그려라 이런 말이죠 draw 그려라 그죠 letter 글자 s를 그려라 그죠 뭐를 위해서 for a tail 꼬리를 위해서 꼬리를 위해서 그려라 이런 말이죠 요게 이제 s를 그린 거야 그죠 이렇게 두 개를 그린 거네요 그 다음에 그려라 두 v's v's v 어디 있어요 V v v v v v Two 개의 v를 그리고 all도 그려라 horns horn은 뭐야 이건 horn은 뿔이죠 뿔 뿔을 위해서 두 개씩 그리라 이건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그려라 입과 코와 눈들을 그려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세요 line 선 하나를 그리래 from from 있죠. 요거를 한번 봅시다. from 있고 여기 to가 있어. 요거 잘 알아두세요. from a to b 하면 a에서 b까지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려라 한 라인은 한 선을 그려. 어디서 a부터가 뭐야. its head. 그거에 머리부터 몸까지. 머리부터 몸까지 요거에요 요거 요거 요거. 라인을 그리라는 거야. 그지? 여기 라인 있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세요. circles. 원들을 그리세요. for spots. 점을 위해서. 자 여기 점을 위해서 원들을 막 이렇게 그린 거야. 그지? 이렇게 그린 거고. 여섯 번째 컬러. 색칠하세요. all the spots. 모든 점들을 색칠하고 그 다음에 귀. 귀도 색칠하고 그 다음에 feet. 발도 색칠해라. 이제 now you have a giraffe. 너는 가졌어. 이렇게 그리면은 기린을 갖게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오케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큰 손으로 draw a letter s for a tail. draw two v's and o's for horns. draw a mouth, nose, and eyes. draw a line from its head to body. draw a line from its head to body. draw circles for spots. draw circles for spots. color all the spots, ears, and feet. draw a line from its head to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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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 길이를 쉽게 그릴 수 있구나. 오케이. 여러분들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그리고 큰 손으로 따라서 읽고 해석해 보고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선생님과 또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